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뉴욕이 지금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박사님 뉴욕증시 마감 상황을 보자면 장 초반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지켜보셨군요. 뉴욕증시가 어제 밤 10시 반 개장한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아침 새벽에 갑자기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주가 떨어진 시점에 미국 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바로 두 가지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그 대목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트위터에 대해서 팩트체크라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SNS 포탈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이 두 가지가 뉴욕증시 급락에 아주 큰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 정시에서 주목을 끄는 그런 대목은 역시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가 하는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각은 29일 오전으로 현재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29일 오전,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또는 11시, 늦으면 내일 아침 새벽 12시, 1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대로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중국의 보안법 제정이 홍콩 자치에 죽음의 조종을 울릴 것이다. 죽음의 조종, 조종이라는 게 슬픈 벨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중국의 보안법, 홍콩 보안법 통과가 죽음의 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엄중한 경고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아직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완전히 입법화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내부 법 체계를 보면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전체 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전인대 상무위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들어가 있는 최고 지도부거든요. 거기서 통과해야만 입법이 완료되고 또 이것은 홍콩의 내부 헌법 문제하고 또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중대한 분수령을 넘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폼페이오대 국무장관의 지적대로 참을 수 없는 죽음의 조종이 울린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상되는 미국의 보복 카드로는 홍콩에 대한 특혜법, 특례 지위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문제. 또 중국에서 이 홍콩 탄압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또는 미국 자산 동결 이런 대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도 강력한 대응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미국 경제도 어렵고 특히 뉴욕 정실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 그 후폭풍도 미국이 받게 될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고요. 환율 전쟁이라든지 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파는 문제까지 생겼을 때 결국은 미국, 중국 양측이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폭발적인 그런 대안, 어떤 극한적인 대길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참으로 좋은 호재를 맞이했다. 4년 전에 대선이 멕시코 때리기를 통해서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중국을 전면 때리기로 하면서 표를 넣겠다는 쪽으로 득표 전략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아무튼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 기자회견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